안녕하세요. 토베기입니다. 오늘은 꽃송이 먼저 사령을 왔습니다. 이렇게 꽃송이가 이 자리는 9강짜리인데 한 일주일 전에 꽃송이가 안 보이던 꽃송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. 하지만 크기가 크지 않는데 갓 표면이 벌써 황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런 것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또 뜨겁기 때문에 급격히 마른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상태는 좋습니다. 이렇게 또 9강짜리에서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. 고맙습니다. 아주 이쁩니다. 하지만 작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도 꽃송이가 만들어졌을 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조금 더 크게 나오지만 올해는 환경이 오래 기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꽃송이가 좀 건조한 자리는 더 이렇게 크지를 않고 마르는 경우도 보입니다.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아주 이쁜 꽃송이가 반겨줍니다.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꽃송이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.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저도 지금 폭염 속에서 조금 더 일을 먹었는가 영상이 중분한 방입니다. 오늘 영상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꽃송이 이게 지금 비가 왔으면 좀 더 커지는데 이 자리는 좀 건조한 자리입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상태는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잣나무 밭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잣나무 밭은 가뭄에 치약한 자리입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뭔가는 애들이 좀 수분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올해 환경 속에서 애들도 또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여기 정도에 가면 꽃송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아주 이쁜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. 자 몇 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. 정말로 이쁩니다. 오늘은 중구난방의 영상인데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. 토베기가 좀 더 일을 먹어서 그런가 오늘은 영상이 조금 두서가 없습니다.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하지만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. 아주 이뻐요. 자 그렇죠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오우 자 우와 이것은 수분이 좀 머금고 있어 가지고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. 자 아주 멋진 꽃송이입니다. 자 이렇게 항상 자연은 그 틈새를 잘 찾아가고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조우를 하고 그렇습니다. 아주 멋진 꽃송이입니다.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상한 자리에서 꽃송이가 일찍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장을 다 한 겁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조금 건조한 자리는 많이 발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수분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. 자 이렇게 구강 자리지만 잘 안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꽃송이가 어느덧 움직여 가지고 평장을 다 했습니다.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덤불 속에 이렇게 가지대부사리는 이렇게 낙엽이 많고 또 다른 엉클 이런 엉클 음지 쪽이가 많습니다. 진짜 큽니다. 자 그렇죠. 아 지금 여기는 딱 적깁니다. 자 이런 모습인데 엄청 큽니다. 자 지금 꽃이 지금 피고 있는 모습인데 엄청 큽니다. 자 이렇게 무기질층이 많은 자리 또 수분이 많이 모아진 자리가 이렇게 큰 가지대부사리가 나오는 겁니다. 자 가지대부사리 찾는 요령은 좀 물이 좀 모아지고 덩쿨이 많고 그런 자리가 체력의 장소입니다.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낙엽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땅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. 하지만 애들은 군락을 이루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가지대부사리만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개복숭아 조금만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가지대부사리가 이렇게 멋진 녀석들이 반겨줍니다. 자 그렇죠. 엄청 큽니다.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속에 지금 낙엽 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 여기는 가지대부사리가 토심이 깊고 무기질층이 많아서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.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썩썩 뽑으면 됩니다. 조금 더 충격을 겨워가지고 자 엄청 토실토실한 그런 가지대부사리입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대부사리만 이렇게 할 겁니다. 자 이렇게 가지대부사리는 토심이 깊은 데가 더 상당히 큽니다. 지금 마침 꽃을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들인데 자 그렇죠. 음 아주 이쁩니다. 이 자리는 그 대부사리가 엄청 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가지대부사리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옵니다. 자 이 뿌리는 다시 묻어두겠습니다. 자 아주 큰 대부사리입니다.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낙엽 속에 살살 재키니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 아주 이쁜 아 이쁩니다. 자 그렇죠.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제 엄청 큰 여기는 지금 엄청 큽니다. 손하고 비교해봐도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. 자 이렇게 가지대부사리는 이렇게 넝쿨이 많고 수분이 모아지고 그런 자리 음골 그런 자리에 이렇게 다양하게 잔향을 합니다. 한번 만들어지면은 대군락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것만 할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또 많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또 이걸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. 자 엄청나게 큰 가리대부사리 모습입니다. 예 또 주변에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개복숭아 있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여기에는 여름을 알리는 까치수형 아 이쁩니다. 여름에 여름을 알리는 그런 식물인데 자 300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 까치수형이 어느덧 꽃을 피우고 있는데 자 지금은 제가 개복숭아를 일부 이렇게 모셨습니다. 자 자 채취를 하고 제가 원래는 개복숭아를 채취할을 한 시간이 없습니다. 하지만 지인분께서 급하게 찾길래 오늘은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조금만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안 먹는 걸로 지금 따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입니다. 자 이렇게 개복숭아 환경인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여기도 지금 옛날에 화잔민터입니다. 그런 환경이라 오염문이 없는 자리에서 지금 개복숭아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이것도 하고 또 가지데부사리 시간이 되면 꽃송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개복숭아를 채취를 하고 또 옮기는 과정 중에서 뭔 삶이 또 하나 보입니다. 이렇게 달의 눈꽃 속에 자 저기는 오행도 하나 보이고요. 자 여기엔 삼굿대삶인데 야 이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. 물꽃 옆에 있는 탄삼입니다. 자 하지만 세력을 보면은 뭐 아직은 뭐 뿌리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조금은 세력이 억게 보입니다. 자 또 개복숭아 채취를 하고 또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산삼이 반겨줍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저것은 O형입니다.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산행 맞추고 화산 중입니다. 아 오늘 이렇게 원래는 오늘 그 가지데부사리 천연비아그라를 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바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인삼력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꽃송이도 개복숭아도 가지데부사리도 영상이 좀 미진합니다. 오늘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토베기가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.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만간에 가지데부사리 영상을 한번 많은 시간을 좀 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무작위 더운데 또 그 꽃송이는 지금 건조한 자리는 급격히 말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물론 아직은 좀 더 높은 곳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.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너무 뜨겁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위생들이 마르는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또 반드시 길이 생길 겁니다.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